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음 음 음 음 아멘 いやめちゃめちゃうまいな めっちゃうまい 豚ゆうさんのスープはあんまり塩分が高くなくて豚をめちゃめちゃ炊いてるから 二郎系のラーメンと豚骨ラーメンの間みたいな味がして唯一無二のスープなんですよ 熱っ これがずっと食いたくて 普通のお店じゃ見られないねこういう からし高菜のトッピングがあります めっちゃうんですよ まあいいよ めちゃめちゃうまい 今回は有料トッピングこれ 魚粉でございます 魚粉で作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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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있지? 고춧가루 고춧가루 라면 creak 고춧가루 2.2kg 고춧가루 할머니 볶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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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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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런 느낌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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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먹었다.